두 분이 주신 대안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역시 컨텐츠 관련 종목들, 제작 편수가 증가하면서 이것이 실적이나 앞으로 성장성에 힘이 될 것이다 라는 의견으로 A스토리를 한 분이 대안주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거리 두기 완화 속 기대감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GS 리테일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과연 A스토리의 GS 리테일 어떤 종목이 더 좋을지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마음이 급합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김민수 대표님의 A스토리부터 좀 볼까요? 네, 마음은 급해도 천천히 가야죠. 그래서 A스토리를 보는 이유가 일단 컨텐츠 쪽은 여전히 올해 배급과 영화와 관련된 쪽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제작 편수가 늘어나면서 마지는 보장돼 있고 그에 따라서 누가 많이 만드느냐에 따라서 실적은 계속 좋아질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이 회사는 제가 본 거로는 시그널, 참 감명 깊었었죠. 그와 함께 또 넷플릭스의 킹덤 이유로 나오는 두 편의 시리즈 제작 이런 쪽으로 봤을 때도 아무래도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CJ E&M 쪽으로 한 10% 지분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시너지는 더 나올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또 이제 넷플릭스에 이어서 디즈니 플러스까지 공급 계약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양쪽 채널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제작 편수가 오히려 추가적으로 더 확대되는 모습들로 나오겠다라고 보여지는데 올해 영업이기 한 160억 대 정도를 예측하는데 작년 대비해서 한 130% 이상 증가하는 수준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 시총 3천억 정도 되고 있는데 변화하는 실적 대비해서는 그렇게 크게 비싸지 않겠다라는 관점적으로 바라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A스토리를 김민수 대표님은 콘텐츠 앞으로 더 부각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런 것들에 힘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A스토리를 주셨고 말씀해주신 대로 차분하게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은 GS 디테일을 주셨네요. 좀 엉뚱하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만 가서 영화만 보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부가적으로 연결고리 없을까 생각을 했는데 팝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영화만 매출에 20% 정도. 그런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극장에서 팝콘 팔기 시작하면 실적 좋아질 거라고. 시집이 실적이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매출에는 20% 정도 차지하는데 순위 같은 경우는 거의 절반 정도 팝콘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팝콘을 공급하는 회사가 어딜까라고 계속 파보다 보니까 대한푸드텍이라는 회사가 나오던데 이 회사가 1998년부터 시집이나 메가박스를 통해서 팝콘을 공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한푸드텍과 유통이라든지 어떤 식음료 연결되는 부분들이 없을까라고 파본데 솔직히 없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더프레시, GS 더프레시가 대한푸드텍에서 생산하고 있는 버터맛 팝콘을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GS 더프레시 같은 경우는 또 GS 리테일이 운영하고 있는 슈퍼마켓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하고 있는 이 제품인데 이게 그런데 엄마들 블로그를 통해서 보게 되면 이게 상당히 블로그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요새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OTT라는지 이런 부분을 많이 보게 되면서 아마 이런 상품들이 많이 팔려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팝콘과 연관된 정보를 찾다 보니까 엉뚱하게 GS 리테일이 좀 나왔는데 어쨌든 거리두기 완화가 되게 되면 각 놀이동산이라든지 유원지 같은 경우에 또 편의점에 어떤 매출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GS 리테일을 정태근 팀장은 대한주로 주시면서 팝콘의 연결고리를 올라가고 올라가다 보니까 GS 리테일이 걸렸습니다. 이러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GS 리테일의 가격 전략을 바로 주실까요, 팀장님? 바로 가격 전략을 드리면 일단 매수가는 2만 8천 원에서 2만 9천 원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3만 2천 원 정도 그리고 손질가는 2만 7천 5백 원 정도에서 좀 러프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일단은 바닥 잡고 다시 올라오는 듯한 양상인데 GS 리테일의 가격 전략 주셨고요. 김민수 대표님의 A스토리도 보겠습니다. 최근에 동향을 보게 되면 한때 주가가 많이 갔다가 지금 주봉인데요. 어느 정도 박스권의 하단부는 지지하고 반등 시도한다는 쪽에서 추가적인 매수세에 대한 변화 좀 더 타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일부 공예 패턴을 보게 되면 지지권은 충분히 지지받고 움직인다라는 쪽에서 한 3만 2천 원대 밑에서 대응 전략은 나쁘지 않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1차로 지난 고점대가 나와 있는 한 3만 9천 원대 부근 정도를 1차로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2만 9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영화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세가 나오면서 이번 주에도 역시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이 어느 정도 갈 수 있을지 많은 관심 가지고 있을 텐데 쇼박스와 함께 A스토리 그리고 GS 리테일까지 리오프닝 관련 종목으로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두 분의 찰떡 같은 설명으로 아주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시간이 오히려 여유가 생겼네요. 그래서 오늘 시장의 대비책을 좀 준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한 주, 이번 주 어떤 준비를 좀 해야 될까요? 김민수 대표님부터. 네, 지수에 대한 기대는 1도 없습니다. 옛날에 붙어놨죠. 네, 그런데 만약에 미국 시장이 바닥을 못 잡고 더 흘러내리는 모습들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 추가 하락에 대해서도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종목하고 섹터로 시장을 이기는 전략 계속 써야 되는데 말은 멋있지만 어렵습니다. 네, 대응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지수 시장에 대응하는 것보다 종목별로 업종별로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 여기에서 수익을 얻자라는 의견이셨고. 정태근 팀장님은?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다시피 코스피가 지금 지루한 박스권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나 돼야 분위기가 반전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중소형주 중심의 개별주 종목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최근에 새롭게도 카메라 모듈 관련주가 좀 강세를 보이고 그리고 또 기존 리오프닝 관련주라든지 그리고 이제 정책 관련주라든지 그런 테마 이쪽으로 일단 보시다가 시장에 좀 변화가 생기면 그때 액션을 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시장이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어서 우리가 좀 움직일 수 있고요. 정책이나 이런 테마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잘 선별하는 방법밖에는 최근에 대안을 안 주시니까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이번 주에 한번 잘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